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정부에서 주거복지를 오듬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하면서 상당히 지연되다가 드디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큰 골자는 이렇습니다. 앞에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복지를 하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겠다. 그러면서 공급적인 측면을 역시나 강조를 했는데 기존과의 조금 차이점을 본다면 공급을 늘리긴 늘리되 수요자가 원하는 곳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물론 또 기대했던 완벽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아니고 또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거나 전반적인 향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주거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총망라에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신다라면 내 집 마련이라든가 또 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길라잔비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요. 기본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딱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딱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실제 현장에서 또 실수요자들 수요자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를 살펴보게 되면 생애 단계별 또 소득 수준별로서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것. 이게 기존 정책과의 조금 차별화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인 만큼 실질적으로 이것에 기대를 했거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인데요. 특히나 이 세부적인 내용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특히 청년층에 대한, 즉 신혼부부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서요.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라든가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 즉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또한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수요자의 생애당의 소득 수준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겠다. 수요를 반영을 해서 적당한 공급을 할 것이고 또 금융지원까지도 하겠다 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인 패키지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안의 주요 골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안을 4개로 이렇게 딱 세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청년층이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청년층이 나왔고요. 청년주택을 위해서 청년주택을 30만 실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러면 몇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몇 실을 30만 실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은요.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들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임대주택 공급합니다. 그러면 주로 규모가 투룸, 스리룸 이런 유형을 공급을 했다라면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한 즉 원룸주택 또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일단 공공에서 25만 또 기숙사용도 약 5만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청년층을 기초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주변 지역들에서는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청년층들이 아무래도 자금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어세 자금 지원까지도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별도의 청년만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을 해서 이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준다거나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청년층들 이런 거에서 희망을 갖고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입니다. 아무래도 주거시장에 있어서 이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정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미래가치가 상당히 달라지고 지역적 특성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공임대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차례 이런 것으로 공급될 예정인 택지지구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또 분양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바꾸겠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청약통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신혼부부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거 복지 로드맵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결혼 5년 이내에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상당히 한정돼 있었는데 이것을 결혼 7년까지 기간을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없어도 해당이 된다. 특히나 결혼을 앞둔, 결혼을 하게 되는 예비 부부 또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사실은 신혼집을 마련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런 혜택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신혼부부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금융지원도 전용 구입 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도 금융지원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관심 갖고 유익 있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약 5만 실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노후주택 리모델링, 재건축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 세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금형 매입임대까지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택연금 아실 거예요. 주택연금 아실 건데 지금의 주택연금은 내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시기인데 연금량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LH 팝니다. 주택을 팔고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정부에서는 그 매입한 임대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죠. 청년들에게 공급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플러스해서 집을 판 소유주한테 연금형식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즉 거주를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내가 보유했던 주택을 정부에 팔아서 연금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거래가 좀 잘 안 된다거나 실거주 위주의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거래가 좀 안 된다거나 이러한 주택들이 이런 연금형 매입주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면 쉽게 매입도 처리가 되면서 연금까지 받는 일거양득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거는 주택개보수 지원 즉 주택을 리모델링을 내 주택을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저리융자라든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준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혜택되겠다라는 거 해서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실 충분한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과 치약가구에 대한 지원인데요. 아무래도 이쪽 부분은 임대주택에 거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공적임대를 41만 원으로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지원을 강화하겠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으로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것은 약 54만 원 정도가 월 11만 원 정도의 주거지원비를 받게 되는 혜택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무주택자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도에 앞서서 이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일단 현재 딱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대출규모가 줄여들기 때문에 내가 내 집 마련조차 힘들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이번 로드맵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 절충을 해서 검토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도 강화한다는 부분이 역시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핵심 포인트인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앞으로 5년간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그중에서 공적 임대가 약 85만 호라는 것입니다. 즉 분양보다는, 분양은 15만 호밖에 안 되죠. 100만 호 중에. 분양보다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주거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량을 늘려줘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특히나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위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 마찬가지로 4단계로 분류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공적임대가 연 17만 호다. 그중에서 공공임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공임대가 약 14만 호 되겠고요. 지원을 해주는 게 약 4만 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양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부분인데요. 공공분양을 연 3만 호, 3만 호씩 5년간이니까 15만 호 공급이 맞죠. 연 3만 호씩 공공에서 꾸준하게 분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민간 분양용 공공택지 공급을 하겠다. 즉 2014년도에 발표를 했었죠. 3년간, 앞으로 3년간,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추가 택지 공급 안 하겠습니다. 했던 부분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다시 또 공급을 좀 하겠다. 얼마 정도 수준으로 연 8만 5천 호 정도가 들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공공택지 분양분, 또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분양하는 부분까지 합하게 되면 연 10만 호 이상의 안정적인 주택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택시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되겠죠. 택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40여 개의 공공주택지구를 개발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약 한 16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면서 전체적으로 공급량을 어떻게 내가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 세부안까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목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도 기존 정책과 약간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기존 주택들은 공급을 하겠습니다.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주거지 위주의 공급량을 확대를 했다라면 이번에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고 있냐면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까지 창출시키겠다. 특히나 스마트시티와 연계를 하면서 육아 서비스도 집중적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젊은 층들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수요 요인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직주 근접을 갖춘, 또 자족 기능을 갖춘 택시지구를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택시지구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관심 깊게 보시면 아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공급 제도 개선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려계층, 즉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를 좀 더 손보겠다. 앞서 잠깐 봤던 신혼부부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늘린다거나 또 무주택 저소득자에 대한 부분들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지속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결론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추진과제 실천을 위해서는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반 구축에 대한 법 제도를 정비를 한다거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즉 각 기관별로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겠다 이 소리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앞서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이 많은 것이 담겨 있긴 하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것은 임대사업에 대한 인센티비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내년 12월 달에 세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파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서로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고 또 현재 대출 규제로 매수입 차단하면서 다주택자에게 매도를 하라고 자꾸 권유를 하면서 이것을 자꾸 연기하는 바람에 테로가 차단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12월에 발표를 하고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해당이 된다.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내가 구입하지 않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서두러서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이런 시장 상황을 다주택자들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즉 주거목시 로드맵에 의해서 서민 주거안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또 투자자들이 또 특히나 주택상품이라든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에 너무 예민하게만 반응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예측을 해서 움직이신다라면 이런 것들도 또한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